자료, 24시간 어, 수고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잘 됐죠? 이거 하나 썼는데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360도 볼륨 빛으로 피어나는 골드의 맛 두드릴수록 광채가 살아나는 쿠션 동안 피부 완성해주는 안티에이징 쿠션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골드 콜라겐으로 차오르는 볼륨, 리프팅, 영양까지 다마스크 장미꽃으로 피부 영양과 수분을 지속시켜주는 에터미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골드 콜라겐 쿠션? 동결건조로 뽑아낸 콜라겐 실과 금이 만나 피부의 볼륨 에너지와 탄력을 전달 360도 쿠션? 어느 각도에서나 고급스럽고 은은한 광채 피부 표현 스킨케어 쿠션? 수분을 가득 머금은 다마스크 장미꽃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밀착커버 쿠션? 써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좋은지 강력한 24시간 밀착커버 롱웨어 쿠션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들뜸없이 피부 속부터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발산하는 빛 이렇게 착 밀착되어 있으니까 시장도 편해요 높은 밀착력으로 무너지지 않는 밀착 지속력 촉촉한 보습감에도 놀라울 정도의 지속력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얇게 커버한 것처럼 예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골드 콜라겐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스러운 자연광을 발산하는 골드 콜라겐으로 건강한 피부 표현까지 전 다른 거 못 써요 섬세한 커버 은은한 윤기 결점 없이 매끄는 원래 내 피부처럼 24시간 밀착 촬영에도 지지 않는 360도 볼륨 빛으로 피어나는 골드 에너지 에터밀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에터밀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에터밀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 에터밀 골드 콜라겐 앰플 쿠션